여드름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속상하시죠? 하지만 그때그때의 임시처방으로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답은 욕실에서부터 화장대까지 전문적으로 토탈케어 가능한 집중관리 시스템 여드름의 원인에서부터 피부 루페어까지 원스톱으로 케어해 당신의 고민을 깨끗하게 클리어해드립니다 원스톱 클리어 에터미 아크네 클리어 엑스퍼트 시스템 기존의 AC 솔루션에 폼클렌저, 도넛, 세럼이 더해져 4스텝의 아크네 피부 전문 라인업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에터미 아크네 클리어 엑스퍼트 시스템은 모공클렌징, 피아크네 컨트롤, 피지관리, 리페어 케어, 그리고 유수분 밸런스까지 여드름성 피부 고민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케어합니다 에터미 아크네 클리어 엑스퍼트 시스템이 탁월한 이유는 여드름의 원인 케어에서부터 피부 리페어까지 효과적인 특허 기능성 원료와 자연 유래 성분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전 라인이 임상시험을 통해 그 효과가 검증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럼 아크네 클리어 엑스퍼트 시스템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허 원료인 포텐실라 익스트랙트 AC, AC 솔루션 10, 그리고 카밍 워터 콤플렉스가 새롭게 추가된 라인업에 적용되었습니다 특허 원료 포텐실라 익스트랙트 AC 포텐실라 익스트랙트 AC는 에터미와 한국 콜마의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가락지나물에서 추출 개발한 특허 원료로 여드름성 피부 고민의 원인 컨트롤을 통해 트러블 예방 효과가 있으며 실제 효능 시험에서도 그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특허 원료 AC 솔루션 10 AC 솔루션 10은 동의보감을 바탕으로 구성된 10가지 자연유래 추출물로 피부 진정과 보습에 도움을 줍니다 이 역시 테스트를 통해 유효성을 확인했습니다 카밍 워터 콤플렉스 카밍 워터 콤플렉스는 피부 진정과 보습에 탁월한 민들레, 카렌듈라, 그리고 연고체 추출 성분을 적용함으로써 예민해진 피부를 진정시키고 보습에도 도움을 줍니다 아크네 클리어 엑스퍼트 시스템의 여드름성 피부 전문 케어 4스텝 스텝 1 촘촘한 거품으로 피부를 깨끗하게 하고 모공을 클렌징하는 아크네 클리어 폼 클렌저 1.8%의 고함량의 살리실산 성분이 피부에 쌓인 묵은 각질과 피지를 제거하고 모공 속을 딥 클렌징해 효능 성분이 흡수될 수 있도록 피부의 기본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스텝 2 피 아크네 억제 및 피지 관리를 위한 아크네 클리어 토너 핑크빛 피부 진정 성분인 칼라민 피부 보습에 도움을 주는 셀룰로우스 그리고 윈터 그린잎 추출물에서 생성된 자연 유래 성분이 피지 흡착, 모공 케어, 피부 정화 3단계로 집중 관리하여 유분기 많은 지성 피부를 위해 맞춤 처방합니다 파우더 토너임으로 사용 전에 꼭 흔들어주세요 스텝 3 여드름을 직접적이고 빠르게 케어하는 아크네 클리어 스팟 솔루션 스팟 솔루션은 특허 기술인 후레쉬 바이오 기술이 적용된 유기농 허브 추출물과 100% 제주감귤 에센스 오일이 트러블을 효과적으로 케어해줍니다 피부 트러블 부위에 콕콕 찍어 바르면 빠른 효과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임상시험 결과에서도 사용 2주 후에 농포 및 구진 개수가 감소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스텝 4 피부의 리페어를 도와 근본적인 힘을 길러주며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유지해주는 아크네 클리어 세럼 피부 진정에 도움을 주는 병풀 추출물 등 6가지 성분의 복합물을 함유한 세럼은 피부 위에 도톰한 유수분 보습막을 형성하는 세컨더리 스킨 시스템으로 유수분 밸런스를 회복 유지시켜 피부의 힘을 기르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저분자 올리고 펩테이드를 이용한 최첨단 바이오 기술로 콜라겐 합성을 통해 피부 탄력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이로써 맑고 환해진 당신의 새로운 피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세럼 적당량을 얼굴 전체에 바르거나 스팟 솔루션 한 방울을 첨가해 고르게 발라보세요 가볍고 산뜻하게 밀착되는 사용감과 끈적임 없이 촉촉한 마무리감이 커다란 만족감을 드릴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에터미 아크네 클리어 엑스퍼트 시스템의 효과는 임상 시험 결과를 통해 면포 개수, 구진 개수, 피부 거칠기 지수, 블랙헤드 수, 그리고 피지량 등이 눈에 띄게 개선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에터미 아크네 클리어 엑스퍼트 시스템은 포스틱에 맞춰 사용하시길 권장합니다 청소년에서 성인까지 본연의 피부를 되찾아주는 여드름성 피부 전문 프로그램 원스톱 클리어 에터미 아크네 클리어 엑스퍼트 시스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